안녕하세요. 또또당구의 대표 강미선입니다. 오늘 촬영은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레오나르도 바리와 함께 하겠습니다. I am Leonardo Barry, a professional tango dancer and teacher from Argentina, Buenos Aires. 5초와 걷기를 활용한 시퀀스이고요. 초급자들도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입니다. 또또당구는 탱구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탱구 학원인데요.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또당구.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혹시 이 영상이 유용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